여보세요? 선배, 나예요. 어. 은하 연락처 알아냈어요? 일체 안 가르쳐줘. 선배, 문화 레이디 아는 기자 있다고 그랬죠? 나 파원 기사 실으라고 해. 책 잘 팔릴 거야. 정말? 그럼 농담해요? 나 이 꼴 났어. 은한지 먼지 땜에 우리 엄마 가진 속 다 상하고 나 결혼 깨지고 나쁜 년. 혹시라도 나중에 연락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저주한다고 전해줘요. 꼭이요. 왜 대답 안 해요? 어, 알았어. 술 마시니? 술이라도 마셔야 견디죠. 수면제 약보단 이게 나을 거 아니에요. 나 이렇게 만들고 진현도 잘 될 리 없어. 남의 눈에 눈물 뻗고 잘 드는 인간 하나도 못 봤어. 고마워. 그리고 그 날이 흘러가다.